오늘은 프라돌 가기 위해서 안도항 여객선 터미널에 왔습니다 추자도 제즈올레길 18-버스의 2주차 트릭핑하기 위해서 신양항 백산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난 밥은 먹고 출발해야 되겠죠 아침 겸 증심으로 문어 사항을 시켜봤습니다 아주 지금 아릿게 끓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좌측에 있는 태청수산 마트를 준비해서 우측으로 가야됩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기가 막히고 좋네요 자 가자마자 한번 뒤돌아 봤는데요 바닥까지 좀 보세요 보러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요 네 이제 신양 여기에서 모지니 해수욕장으로 하하 1채꽃이 벌써 만개를 했네요 2채꽃 바닥과자 함량이 아주 그림입니다 그림 하하 1채꽃이 좀 합쳐서 푸른 바다와 유교암 막히기 좋아합니다 푸른 바다 하하 1채꽃이 좀 합쳐서 푸른 바다 이제 인도를 좀 타고 올라가는데요 하하 어디가 하늘이고 우리가 바다인지 모르겠네요 하하 지도로 한번 우진이 해수욕장인데요 잠시 경치에 취하다 보니까요 하하 이제 조금 경사지 인도길을 좀 올라가야 됩니다 추자도에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네 눈에 담고 가슴에다 꼭꼭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번째, 첫번째에 와서 뒤돌아와서 문예예습장 전역인데요 한경안의 묘를요 이곳은 전국 카톨릭 신도들의 유명한 풀레지라고 합니다 오우정의 신도에 왔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있습니다 눈물의 시작은 멀리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레길 터치기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눈물의 시작은 멀리 버리고 있습니다 한경안의 눈물의 형태였는데요 이 샘은 어미를 그리워하는 아들이 애 끓는 소망이 하늘이 탐복하여 내리는 한경안의 눈물이 나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흐른다고 합니다 노랗게 지금 새도 보이십니다 저 앞에 신대 해변이 보이고요 저희들이 올라가야 할 인도가 지금 쭉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대 해변에 지금 멋진 정자가 지금 나타났네요 하하하하 이야... 정자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기서 산다 먹으면 진짜 아주... 이야...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희대산 전망대를 가리키는 올레길 터십니다 희대산 전망대를 가리키는 올레길 터십니다 신대해변인데요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는 덧나무도 있네요 신대사 전망대 하는게 더 상쾌 신대사 전망대 하는게 더 상쾌 직구도 수령선, 소도, 행간도, 흑검도, 보길도 등이 도망이 아주 실행이 됩니다 바닷가 상쾌 바위 위에 십자가와 부위가 있고요 정랑주 마리아가 이곳이 증상 환경안을 도와주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애초리 기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수자로의 해안절경을 두 눈에 가득 담고 걸을 수 있는 해안 절벽길입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가는 이러한 길은요 누구나 한번 좀 꼭 걸어보고 싶은 정말 길일 겁니다 해안 절벽에 한점 없는 기가 막힌 해안 절벽에 한점 없는 기가 막힌 건데 해안 절벽에 한점이 있고 해안 절벽에 한점은 해안 절벽에 한점의 해안 절벽에 urge 해안 절벽에FI 해안 절벽에 한점이 오르류 약을 갖춘다 해안 절벽에 한점이 있는걸 해안 절벽에 상쾌 어떤 일들을 담아놨을까요? 보통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좀 다니고요 지이도라 외초리 마을인데요 엄바이 장승은 옛날에 엄바이에 먹발 장사가 있었는데 엄바이 아래 바닷가에 장사 공돌이라는 바위 다섯 개가 있었는데 이 바윗돌로 공기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간도로 건너 뛰다가 미끄럼 넘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리와 행간도 사람들은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혼하면 청춘 가부가 된다는 속서 때문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마을 누군가가 덕발 장사를 상징하는 옥장 등을 깎아 세웠으며 애초리에 해마다 결궁을 할 때면 이 엄바이 앞에 와서 한바닥 놀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엄바이 장승을 지나자마자 바로 학교 가는 샛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제대로 했겠는데요 계단이 아주 엄청 나오네요 엄청나 저희들은 추석사는 패스하고요 그 바로 본대산 해맞이 입구길 올라갑니다 건대산 해맞이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쪽 갈림길에서요 어릴 쪽으로 올라가셔야 중계에서 본대산 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계꽃이 아주 한참입니다 예쁘게 피었네요 충계소까지 경사지 인도길을 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숨차 성계소를 지나니까요 고무 매트가 좀 깔려있어가지고 아 이제 또 아군 같기가 좀 편합니다 아 이제 탁 튄 하늘이 좀 보입니다 아 정상이 다 왔을까요 아 하 하 정상이 다 온 것 같은데요 정자도 보이고 하는거 보니까 경대정에서는요 시원한 맥달 아하 단단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본대산 증성에 왔습니다 본대산 저 왼쪽에 하나 보이는게 사자섬인데요 그 뒤로 한라산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야 이렇게 날 좋은 날이 있을까요 한라산이 보입니다 에이 시장안도 한눈에 보이고요 본대산 증성에서 잘 쉬고요 이제 산불 감칠 처소를 향해서 바리떡 그 말은 보리수? 맛있어요 벌써 다 익었어? 응 진짜 길 갈만한데 산불 감칠 처소가 나타났구만요 아 뻥 뚫리네 완전히 시원지로 바람 엄청 불고 추자도에 올렸거든요 해안계 숲계를 반갈아가며 덮는 기분이 정말 좋은 길이네요 계단도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요체 것도 아주 이쁘게 만개를 했습니다 이쪽 길은 또 야자 매트가 깔끔하게 잘 딸려있어요 묵미 거주차로에서요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추자도 제주도 추자도 올렸길은요 태양길 숲길 관사로 가면서 정말 아주 추근 좋은 길입니다 추자도 사람들의 상수원인 제3 수원들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비군 훈련장을 지나면요 바로 숲길로 접어드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너가야 할 추자교가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참조기가 우리 아짐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노 났다 노 났어 추자교를 건너갑니다 추자교를 건너오니까요 이것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아 좋습니다 저게 사이좋은 추자 추자도 참고비라고 써져있는데 추자에 대한 굴비가 엄청 많이 있는가 봅니다 영영 쉼터에 왔는데요 이것은 쉼터 하나서 정말 쉬어갈만하게 만들어납니다 길을 걷는 사람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설이 마을이 왔습니다 개설이 마을이 왔습니다 영으리 흥아라에서 영으리라네요 영으리 흥아라에서 영으리라네요 초자 초자락하는 복화 마을으로 잘 꾸며졌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라 빨간색으로 하죠 빨간색, 분홍색 달록달록 진짜 백화음악을 탈게 순효각은 지극한 효성을 실천한 박명래의 행실을 길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순효각을 내려와서요 추장 여객선 대합실에 도착하여 제주 추자도 올릴게 18-1코스의 1일차 트릭킹을 오늘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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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